1, 2, 3 이거 어디에 올라가는 거죠? 20만 지금보다 더럽게 꼬명이 쉽죠? 정말 미안해 수지야 여긴 모자이크 됩니까? 안 것 같아 저희가 찾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해 우리는에서 SBS 그해 우리는에서 최우식 역할을 맡은 배우 최우식입니다 후필 사진을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거 그리면 이거 어디에 올라가는 거죠? 숯불리 숯불리 요즘에 숯불리 잘 돼가더라 아 그럼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그럼요 그러면 오케이 20만 20만 오케이 잘 그려도 되겠네요 잘 그리겠습니다 준비 시작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재욱이 형님이 먼저 나올걸 실제로 회사에서 가끔 뵈면 제가 기가 죽어요 눈을 잘 못 쳐다보겠어요 너무 아름답게 생기셔서 형님의 눈은 정말 깊죠 형님의 사슴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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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슴눈이 정말 아름답죠 실제로 보면 아마 저처럼 아 눈을 못 맞았을 거예요 거기에 빠질까봐 그리고 형님의 입술이 진짜 예뻐요 입술이 위아래가 면적이 아주 완벽한 면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쉽다 사실 재욱이 형님은 여길 그려야 되는데 얼굴 밑에 어깨 조각 조각 몸매 됐습니다 정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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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혁이 야 지혁이 음 눈이랑 이 게 약간 만.. 만.. 만찐남? 뭐지? 만찐남 느낌이죠 되게 잘생기게 그려야 되는데 정말로 지혁이가 연기할 때 그 얼굴 중에 항상 약간 내가 유심히 지켜본 얼굴이 있는데 뭐라 그러지? 약간... 무표정인데 약간 섹시한 무표정? 뭔지 알아요? 뭐 그런 게 있죠 저는 못하는 추리가 잘생겼네 됐습니다 너무 쉬운 고객님이 오셨네요 제가 그래도 누나랑 거의 반년을 같이 함께 했거든요 여름방을 시작해서 눈 스테이를 끝으로 유미 누나는 제 머릿속에 항상 같은 이미지에요 항상 누나는 정말 그냥 보고만 있어도 같이 웃음이 나는 빅 스마일 이게 있죠 항상 난 누나 생각하면 이 얼굴밖에 생각이 안 나요 누나한테 정말 많은 위로를 받고 너무 고마운 사람입니다 어렵다 어려우신 분이 왔어요 서현진 선배님 서현진 선배님은 사실 제가 짝패라는 드라마로 데뷔를 했는데 제가 아역 배우였고 거기에 성인 인물로 나오셨어요 그런 인연이 또 있죠 누님은 그걸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얼굴을 한번 그려볼게요 아 누님이 되게 예쁜 속삼커플이 있으시네 근데 머리 스타일이 이게 화보머리라 지금 지금 주민장실 네 그래도 누나가 또 보고 또 실망하시면 안 되니까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지금보다 더럽게 아 꼬미 형은 쉽지 꼬미 형이 쉽죠 자 꼬미 형은 약간 공룡은 약간 이런 느낌이지 않나 대한민국 공룡상 하면 누구 떠오르세요? 그쵸? 꿍이 형 아 큰일 났다 수지 진짜 큰일 났다 수지는 수지는 우리 수지는 가끔 회사나 이제 운동할 때 보는데 깜짝깜짝 놀라요 너무 예뻐가지고 수지의 매력 포인트는 사실 입이에요 입인데 그냥 입도 아니고 주토피아의 주디 같은 매력 포인트죠 하하하하 이걸로 갈게요 이걸로 갈게요 이걸로 갈게요 이걸로 갈게요 수지는 너무 예쁘지 대한민국에서 탑이지 않을까 연우 연우 연우씨 지금 그 해에 우리는 연우씨가 함께하고 있고 담이랑 걸리는 사무실에 많이 계시고 제가 그 사무실에 많이 안 가서 요즘에 좀 많이 못 보고 있지만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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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는 그리고 연우씨는 지금 몸이 장난 아니에요 몸을 조금 제가 깜짝 놀랄 겁니다 진짜 제가 보고 엄청난 자극을 받은 여긴 모자이크 됩니까? 오케이 그 해에 우리는에서 연우씨의 활약을 기대해주세요 정말 쉬워요 아 안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내꺼에 올라간다고 이거 그려보셨는데 네 어 일단 너무 죄송하고 제가 시간 관계상 너무 러프하게 그리긴 했지만 그래도 제가 너무 사랑하는 저희 숲 식구들 다른 악감정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그리지만 저희 그 해에 우리는에서 최홍은 이거보다 훨씬 더 잘 그리거든요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홍은 근데 인물을 안 그려요 건물 뭐 이런 배경 이런 걸 많이 그리는데 어 그런 그림도 감사함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해에 우리는 많이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어 앞으로 더 너무 재밌는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저희와 함께 어 그 해에 우리는 같이 즐겨보아요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그 해에 우리는에서 어 최홍 역할을 맡은 배우 최우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오늘 그린 것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건 서현진 선배님이랑 유미 누나 주혁이 공유혁 제혁이 형님 아 근데 수지께 이게 좀 어떡하지? 정말 미안해 수지야 너의 얼굴은 너무 예뻐서 내가 이렇게 그림으로 닮기가 좀 힘들다 다음에 더 연습해서 그려줄게 고마워 주혁이 형님 아 그 조금 아는 것 같아 좀 주혁이 형님 지혁이 형님 아니 하하하하 아니야 아니야 그냥 오케이 고생하셨습니다